이번 비행기 밀타파워 쪽에서 오려나 보네요 어떻게 알아요? 어떻게 알아요? 이게 제가 발견한 건데 하늘에 비행기가 떠 있어요 미리 시작섬에서 찾아보시면 어! 저기 보인다 그쵸 그럼 이제 여기서 비행기가 출발 하거든요 저만 알고 있던 건데 풍경 방송이니까 맞네 와아 그거 나중에 방송 끝나고 알려줘도 되는데 와 이런 꿀팁 정보를 미리 위치를 정할 수 있구만 아 꿀팁이다 이번에도 동쪽에서 이렇게 오네요 아 그래? 네 제 눈에만 비행기가 안보이는건가요? 어 저기 보인다 여기 오시면은 지금 멈춰있는거에요 진짜 오고있어 지금 유에쁜가봐 아 오고있어요 지금 어 저쪽에 봐봐요 지금 멈춰있어요 아 아 진짜 맞습니다 약간씩 움직이는거 같은데 구름이 움직이는건지 비행기가 움직이는건지 이게 시야를 이렇게 돌리면은 막 안보였다보였다면서 깜빡깜빡거리더라구요 저거를 우리가 타고가는거구나 와 제가 예전에 풍요 배그 방송할때 그 자동차 후미등 꺼진상태로 주차하는것도 채팅으로 알려드렸었는데 아 그래요? 예 아 그런거 잘하시네 그거 어떻게 꺼요 그냥 내피셜인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입니다 아 그래요? 내일 자동차 후미등 끄고 정지하려면은 브레이크 잡지말고 살짝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시면서 내리면 돼요 천천히 알아서 멈추게 형님 그 5번 누르면 수류탄 바뀌는건 제가 알려드린겁니다 알았어 아 이 녀석들 어떡하라고 아 고맙습니다 아하핳 훈수가 이걸 훈수생이 들을거면 이거 아니 중간에 내피셜도 섞여있어가지고 흐흐흫 네 어 흐흑 하핳 아 아 하핳 아 아 아 아 아 하핳 아멘